싱글엑스 싱글엑스 소매를 잡아요 왼손을 이닥 밑으로 넣어서 손을 잡을거에요 이렇게 잡아줘요 그립을 잡아줘요 싱글엑스에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을 밑으로 넣어요 근데 지금 안들어가죠? 상체가 이쪽으로 빠지면 밑으로 넣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올려요 이두박근에서부터 어깨 위로 올라가서 귀 옆에 발목을 놓을거에요 그립을 잡으면 잡고 오른손은 멱살 어깨랑이 그대로 멱살 그 다음에 왼발을 밑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이쪽 골반 지금 이 다리 이 다리 골반 앞에 그리고 앞꿈치를 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꿈치를 이쪽에 앞꿈치를 뺀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당겼다가 이쪽을 살짝 밀어요 밀고 짚고 짚고 이제 오른발을 이렇게 한번 더 밀어줍니다 밀면서 다리가 펴지면서 뒤로 금방 가면 돼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다리 빼고 일어나서 됐지 이거 눌러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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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짱 끼고 손바닥을 뒤통수 쪽으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 발이 귀 옆에 붙을 거에요 여기다가 손 연결 연결 그 다음 역살 왼발이 이 다리 골반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등을 다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고 당겼다가 위로 일단 짚고 발대고 손질 이렇게 이렇게 짚고 짚고 발바닥을 이렇게 여기서 다리 좁고 뒤로 도망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남겨주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소매 일단 상체 뒤로 빠지고 좀 더요 팔 다 깎이고 들어 올려서 다리 여기 미끄러지게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자 귀로 딱 전화 밖에 하고 그립을 바꿔줘요 역사를 잡아주고 왼발을 들어 왼발을 이럴때 보세요 오른발을 살짝 그러면요 이걸 밀어차면 공간이 생겨요 발을 넣을 수 있어요 발을 넣으면서 오른발 내려가요 이렇게 당겼다가 밀어주고 손이랑 윗몸길이랑 발을 밀어 동시에 딱 손발 하나 둘 이렇게 다시 나한테 오지 못하겠어요 일어나고 무릎 회전 당겨서 눌러주시면 딱 만져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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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올리면 다리가 일자가 커져요 이렇게 그립을 잡는거에요 왼발 똑같이 멱살 잡고 왼발을 밀어 밀고 왼발을 양으로 넣을거에요 이렇게 양을 쭉 넣어서 당기고 양손하고 멱살 당기고 뒤로 다시 누워요 오른발 빼세요 오른발 빼서 이렇게 오른발 사이즈 왼손은 다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다리 안으로 들어와서 옆쪽으로 이렇게 벨트를 잡아주면 돼요 다리를 쭉 뻗어서 눌러주고 어깨를 눌러주고 눌렀으면 이 손 벨트 잡았던거 허리를 끌어안고 끌어안고 왼발 보시면 왼발에 힘을 줘서 쭉 펴서 이 어깨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이쪽으로 엉덩이를 빼서 상대방 엉덩이에 딱히 떨어질 때까지 굴려 굴려 굴린 다음 이쪽 어깨를 아까두고 배로 팔뚝을 밀어요 배로 팔뚝을 밀어서 왼쪽 무릎을 무겁게 하고 가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엉플란트 살짝말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벗겨요 살짝이 없데도 안 벗겨요 근데 이거는 살짝에도 벗겨요 아시죠 그래서 압박을 해줘 여기서 뭐 이거 보시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지 마요 넘어가면 안 돼 신경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에 손 넣고 머리 위에 올리고 그리고 잡아줘 어떻게 하자 발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골반 대주고 당겼다가 발 안으로 숨 넣어요 이렇게 숨 누면서 발이 옆구리 사이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숨 잡아당겨야 돼요 양손이 그리고 그 타이밍에 온다고 해야 돼요 빠지면 이렇게 손 바꾸고 왼손이 옆구리 사이에 이렇게 잡자마자 쭉 뻗어주고 팔을 꼬집은다는 생각 이렇게 이렇게 이쪽 손 있는데로 엉덩이 빼주고 손 당겨요 이걸 당기면 안 돼 이걸 당기지 말고 솔직히 끌어안고 바깥으로 어깨 끌어안고 아이는 나패를 잡아줘야 돼 칼납이 닿고 바닥으로 붙이고 붙이고 손 당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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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 돼요 앉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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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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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숨기면 하나 스윙 롤 조시하고 손 놓고 엉덩이 끌어안고 이쪽으로 미끄러 시작 도둑이 끌어안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